기상캐스터 배혜지 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을 노인정에 나눠준 한정우 창령군수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 사이에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내려졌습니다. 창원지검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박종훈 교육감 측과 이효환 교육감 후보가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성추행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사실이 부족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08년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박 교육감으로부터 아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박한 박 교육감을 허위 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박 교육감 측도 이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로 맞고소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 등 CJ대한통원에 교섭을 요구하며 택배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입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 택배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배송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경찰력이 동원됐다고 규탄했습니다. 최신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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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하라. 저도 한 집안의 악마고 아내입니다. 가정의 생계와 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받지 못하는 인간 대접을 경찰관들에게까지 당해야 했다는 것은 정말이지! 울고 또 울고 또 울어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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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하라! 폭력 행위, 가담사라.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국도 근처 바다에서 그물을 올리다 팔을 다친 선원 54살 김모 씨를 헬기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10분쯤 진해 앞바다에서 3톤급 양식관리선이 침수돼 승선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오전 9시 45분쯤에는 통영에서 거재로 가던 5.5톤급 양식장 관리선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해 경비정에 의해 예인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함양군 수동면 광주 대구고속도로 산삼골 휴게소 근처에서 외제 스포츠카가 15.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스포츠카 운전자 31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서울시가 오늘 창원 상남시장에서 경남-서울 상생혁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식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육성, 친환경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등 7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와 박 시장은 상남 분수광장에 마련된 이동 접수 창구에서 제로페이 가입 신청을 받는 등 가맹점 모집 현장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경남 지역 아동수당 지급률이 96%를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 동안 경남의 아동수당 신청자 수는 16만 7천 3백여 명이며, 이 가운데 96.3%가 한 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1.7%는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이 충족되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1,170만 원 이하인 6세 미만의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경남은행장기 경상남도 기관축구대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창원지역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남도청과 창원시 등 기관과 단체 소속의 아마추어 축구팀 25개 팀이 참여해 실력을 겨룹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